샐러리 장아찌 안녕하세요. 장아이모입니다. 샐러리입니다. 오늘 제가 한 포기를 샀었는데요. 빨리 먹지를 못해서 잎이 자꾸 누래져서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빨리 먹지를 못하는 건 이런 거는요. 남으면 그냥 장아찌 같은 거 해서 먹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샐러리 장아찌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물병인데요. 이렇게 입구가 넓어서 제가 장아찌 같은 거 담기 좋아서 여기다 넣고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샐러리는 제가 지금 통째로 씻었고요. 이렇게 한입 크기씩 잘라서 일단 병이나 통에 담아줍니다. 잎은 조금 크게 잘라도 되고요. 잎은 좀 크게 그냥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오늘 매실청을 활용할 거거든요. 매실청 없으면 그냥 물엿 올리고 당 다 됩니다. 여기에 식초입니다. 이 식초 50ml짜리인데요. 이 소주잔이 다이소에서 파는 소주 잔인데 50ml짜리입니다. 참소주 잔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60ml짜리고요. 요건 50ml짜리더라고요. 50ml면 우리 밥스푼으로 넣을 때 5스푼입니다. 밥스푼 하나가 거의 10ml 가까이 되거든요. 소주잔 2개 넣었으면 100ml입니다. 진간장도 이걸로 넣는데요. 2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매실청을 넣을 건데요. 300ml 넣을 겁니다. 50ml 소주잔으로는 6개 넣습니다. 30mlã primarily 썰는 30ml에 볶아줍니다. 요거 매실청도 넣 Coleman gigs 올려줍니다. 우선은 아래쪽이 숨이 적으면 물이 좀 생기니깐 시간이 지나니까 샐러리에서 물이 생겨서 또 숨이 죽으면서 간장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샐러리는 좀 두껍기 때문에 간장이 다 스며드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여기다 오늘 물을 타진 않았습니다 샐러리에서 나오는 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놔뒀습니다 한 며칠은 실온에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다 삭히고 난 다음에 간장이 다 배이면 냉장고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냉장고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드시고 나면 이 국물을요 한 번 더 끓여서 다시 뭔가를 넣으면 돼요 장아찌 드실 거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소스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겉절이 소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식초가 들어가도 되는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한 3일 됐습니다 3일 되었더니 이제 간이 배이고 장아찌가 다 됐습니다 실온에 놔뒀고요 이제부터는 냉장고에 넣어둘 겁니다 이 샐러리 장아찌는 향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장아찌와 다르게 근데 먹을만해요 저는 맛있던데요 취향에 따라서는 청양고추도 좀 썰어서 넣고 또 양파도 썰어서 넣고 하면 골라 먹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샐러리 장아찌 다 됐습니다 자 몇 입이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샐러리 향이 살아있습니다 샐러리 샐러리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고 샐러리에서 나온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간장 맛이 짜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오래오래 두면 짜지거든요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나중에 짜지면 여기다 물을 조금 더 섞는 거는 괜찮습니다 샐러리 장아찌 다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샐러리 장아찌를 조금 따로 덜었거든요 오늘 초밥 해먹고 남은 이 와사비가 있어서 여기다 같이 넣어서 해먹어봤더니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와사비를 여기는 따로 조금만 섞어서 맛보겠습니다 샐러리 장아찌 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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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리 장아찌 다 됐습니다